거기 올라가지 말라고 했지 보는 거 재밌었어? 다 보고 오는 거야 안녕 한 번 더 빨간색 찍찍찍 들어오지? 응 그럼 지금 촬영이 되고 있다는 거야 응 그리고 엄마랑 같이 타자고 왜? 봐라 뛰는 게 왜 이렇게 강호동처럼 뛰어? 엄마! 엄마! 이거 하나에만 먹을래? 엄마 주라고 사비 나 이거 보고 파는 건데 엄마 이거 이거 한 것만 먹어볼래? 엄마 먹어보라고? 응 알았어 이거 아빠가 이렇게 적은 거야? 응 사비다리 여행 가는 거? 응 응 그러네 응 엄마 고구마식 거 다른 거 먹어봐 사비다리 거 이제 탄 건데 먹어봐봐 맛있어 먹어봐 알았어 엄마 까서 하여 어디? 할머니 까서 까서 어 까 껍질 까서 나 나이 할머니 어 조환이 오빠 조환이 오빠 조환이 오빠 고마워 할머니 할머니 우리 하얀 일조 젊은 일조조 이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강원도 영월로 떠나요 아빠 아빠 나 기다리고 있어 아빠가 아프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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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왜 멈췄어? 아이고 에이 다행이다 아무렇지 않아 엄마 여기 손 잔치야 내 손 다치야 다비다울이 오늘 가서 코 자고 오는 거야? 응? 코 자고 오는 거야 알았지? 응? 엄마는 없어? 다비랑 다리랑 아빠랑 삼촌들이랑 자고 오는 거야? 응? 다비야 알았지? 안녕 다이가 응 다비 가다올게 알겠지? 응 에이 만나요? 응 에이 만나요? 우리 다 가요 이제 가요 아빠 자야겠다 응 가벼워 주세요 조심히 자요 네 다 왔어 무슨 말이야 다시 말해 봐 아빠 다 왔어? 아니야 아직 벌었어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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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봤다 아직 멀었어요 아빠 말씀하세요 고객님 말씀하세요 고객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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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휴게소 들어오고 있어 기다려 아빠 아빠 아 사탕 먹을래? 사탕 졸리면 자요 잘 고마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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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끄지마 엄마 집에 있어요 엄마 자비야 다 아래 자 엄마 자비야 엄마 집에 있고 우리 캠핑 가니까 조금만 참어 엄마 파이팅 슬퍼요 거기다 왔어요 10분만 가면 돼 자비야 다 알아 손잡아 손잡으세요 나 손이 나왔다 손잡고 같이 가자 아빠가 크로에 다른거 샀다 오늘은 엄마 찾지마 오늘 아빠랑만 노는거야 오늘 아빠랑만 노는거야 엄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천천히 천천히 하나 둘 하나 둘 천천히 천천히 아빠 빨리 빨리 아빠 너희보다 빨리 가 조심 다하라 조심 다하라 만지면 안돼 도렴 만지면 안돼 위험해 만지면 안돼 진짜 위험한거야 이따가 손 닦아야돼 손 닦아야돼 손 닦고싶어? 귀찮지? 응 이게 뭐지? 다 쉬었으면 얘기하세요 이거 나무 아닌데 아빠 이거 엄청 뿌듯한데 그래 우리 많이왔어 엄청 많이왔어 이거 꼭 성공하자 알았지? 응 화이팅 다비야 화이팅 해줘 화이팅 오케이 나무 위험해요 진짜 많이 올라왔다 우리 그치? 우리 다비야 나무 진짜 많이 올라왔다 우리 다비야 나무 박수 다비야 나무 박수 다비야 나무 박수 쏘바 내려가서 김밥 먹자 기차! 네? 기차 가자고 아 그래요? 인사해 인사 인사 기차 가자고 뭐라고 하는거야? 기차 가자고 기차 가자고 조심해야돼 조심해야돼 기다비 천천히 기차 가자 기차 가자 기차 가자 기차 가자 기차 가자 기차 가자 아유 맛있당 아유 맛있당 기차 아빠 안돼 아빠 안돼 뭐가 안돼? 아빠 자기가 아빠 살려주는데 왜 또 먹어요? 아빠 그럼 두개 먹으면 안돼? 응 되지? 하나 더 주세요 기차 가자 야 너 맨날 왜 아빠 약올려? 다오르 진짜 착해 고맙습니다 아빠 고기 10개 줄게 고기 다비야 야 너 진짜 넣으면 안돼? 코콜릿? 응 다비 다 먹어 얘들 다비도 하나 태워줘 김현 마트에 왔어요 오는데 아무 문제 없었냐? 아! 영월에 마트에 왔습니다 오늘의 컨셉은 아빠의 육아 도대체! 네 이거 어때? 아빠랑 살짝 좀 할거에요 콜라 아빠 커피 물 사 물 아빠 아빠 커피 전혁진 니가 왜 먹어 여기 어디야? 다비 다 알아? 우리 집에 여기 어디 놀러 온거지? 호텔 호텔 강원도 호텔 여기 어디지? 말 왜 이렇게 잘해? 어 강원도 니네랑 비슷해 가 이제 혼자 가라 오 좋다 여기 재밌어 여기 호텔 아이고 아 진짜 큰일 났다 아빠 엄청 무섭다 그치 너희 아빠 응 트윙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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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너 여기 했어 했어 그렇지 아니 막아 끝까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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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 안녕 안녕 호오 Who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뛰어가자 이쪽이에요 우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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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네 제가 그 동일이 한다고 했는데 이 책 좀 있다가 이거 잘라봐 이거요? 저희 새벽 2시에 달려와요 이건 안돼 이건 이거 와야돼 어 그래 원래 이렇게 늦게 자? 네 내가 학교 나기 좋지?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가지고 가르치야 돼 아니 그래 응 그러게 우와 엄마 보고싶어요? 엄마 보고싶은 사람뿐? 엄마 안보고싶어? 아이템이 아이템이 해나 여행을 이사 라이프점인데요 해나 난 내 주근깨가 좋아 하지만 잡티는 절대 안돼 잡티 없는 유리아 피부 아이소이 잡티 세럼 민낯을 드러내자 하하 엄마 엄마 전주님 거기 올라가지 말라고 했지 응 빨리 내려와 아빠 밥 아 진짜 이게 완전 하루만에 하루만에 이렇게 했어요 전주님 밤 막 밤 누가 꺼냈어? 봐라 어떻게 꺼냈어? 할아버지콜 잠깐씩 얘네들이 쌍둥이는 아니잖아요 쌍둥이예요 쌍둥이요? 얘가 1분 빨리 나왔어 키우느라고 애 먹겠네 네 맞아요 아직도 애 먹고 있는 중이라서 그네있다 됐다 이제 그만 재밌지? 다으리의 답이다 왜 안들어왔어? 오빠 기다렸어? 소감이 어땠어 오늘? 너무 공기 좋은데 와가지고 너무 흥림들고 즐거운 하루 보내봅니다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할게 그네 오늘은 피파만 했지? 어디? 안녕히 가세요 현민이 어땠어? 어디서 갈게요 어 밤에 또 놀러오자 싫어요 밤에 또 놀러오자 싫어요 언제올까? 언제요 겨울에 또 오자 겨울에 겨울에 또 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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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아 아 아 야 야 잤오 ita 어 그러면은 팬티 입고 가자 아 많이 샀어요 뭐가 그렇게 재밌어? 엄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엄마 나 어디 간대? 근데 이제 어린이집 가야지 뭐했지? 지금? 응 쉬운데 왜 친구들 보러 가야지 뭐 해줬어 다비 친구들이랑 노는 거 재밌었어? 응 삼촌들이랑도 잘 놀았어? 응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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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비야 같이 가야지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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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한 번만 누르는데 한 번만 한 번만 다리가 눌렀어 한 번만 누르면 돼 둘 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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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하나 둘 하나 다하라 농담 없고 50번째 다하라 아빠랑 여행 재밌었어? 아니요 다비는 아빠랑 여행 재밌었어? 일로 가 다하라 재밌었어? 재미없었어? 다하라 재밌었어? 재미없었어? 다하라 재밌었어? 다하라 재밌었어? 아빠 최고 아빠 최고 해줘 귀여워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사랑해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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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줬다 지금 해! 시작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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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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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라